1, 2, 1 놀러간다! 사실 저는 오늘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안타기 사실 바라고 있었긴 한데 완전... 너무 맑은데? 도구만요? 햇빛이 왕창 내리는 날씨가 너무 좋은데? 찾아봤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놀이가 이렇게 돼있더만 네, 봤는데 비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더만 소지, 뭐 안전벨트도 타고 안쪽기만 하면 되네요 지민아, 할 수 있겠어? 안죽어 할 수 있겠어 아, 오버하지마, 오버하지마 떨어질 때 내 내장은 여기 위쪽까지 있고 괜찮아, 정확히 1시간 끄면 너는 공중 약 1028m계에 있을 거야 1028m계에 있을 거야?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콘서트라서 목을 안 껴야 돼요 소리를 안 지르고 타야 돼요 아니, 내가 보기엔 그노트에서 소리가 안 나와 야, 낮게 하면 돼 남자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, 아니야 어, 어, 어 목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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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안 내야 돼 아니, 안 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소리를 안 내고 놀이기 기회에 즐겁게 타는 게 목표입니다 나, 지민이가 즐겁게 탈 수 있는지 아, 그럼?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가자 가보고 알겠지? 여기서 이 쯤에서 수량 고고고나야 되는데 고고고! 나 솔직히 놀이기구 많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어 왜 굳이 편안하게 사면 되는 걸 굳이 힘든 게 공포를 느끼고 인간을 본능적으로 중력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줄이 엄청 세인데요? 못할 수 없겠다 우와 나 일하러 온 거 아니지? 아프다 아프다 오오 예아 맨 예아 맨 우우 저 별로 아프겠는데 잘하네 제가 갑자기 표시대로 해 도살장이 끌려가는 기준이다 다 수술하겠습니다 저요? 그냥 앉아있으면 안절바이트 붙여있고 기구가 알아서 출발하는 거는 잘 타지는 않아요 저보다 뭐 호비나 지민이나 그런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겁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살짝 걱정될 뿐인데 어 난리한 놀이기구가 있네요 봐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게 타시게 탈 거 같아요 아 저도 지금 애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탈 거 같아요 탈 거 같아요 탈 거 같아요 와 이거 타야 된다고 가면 8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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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도 잘 몰라요 찍을 사람은 타보는 거예요 뒤에 타는 사람 별거 아니야 크로스 먹어야 돼 크로스 먹어야 돼 크로스 이게 바로 호비가 말한 저희의 아미들에 대한 저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트 프레첼 제가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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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 타러 가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거야 아 빨리 타고 싶다 바로 산다고요? 아 바로 안 타도 되는데 무서워 야 이거 나 무서워 야 이거 처음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웠어 아 무서웠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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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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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코 마이코 الم Yeah 마이코 하.. 이거 훨씬 잘 버젼 아 괜찮네 형 아 뭐 좀 봐야 아 이제 안 타야겠어요 아 진짜 한 개쯤에 온 것 같습니다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으 아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